내 매일 박스하는 비트들이 많어 난 카니발에 앉은 채로 다음 랩을 적어 내 아이폰엔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어 다 누군지는 알지만 난 당시 걸지 않아 내 꿈에다가 집행유회를 줬어 난 1년짜리 공백 중 두 달이면 돼 난 바로 따라잡았네 cause I can't knock the horse What more can I say 다른 차원의 멋을 보여줄게 Ride with me 인천 프로의 간장새우 feel it 이건 리듬 파워 깜짝쇼야 이미 알만한 놈들은 먼저 느껴 랩하는 연예인이 볼 수 없는 풍경 런치타임은 끝 넌 돈 떠내야 돼 꿀 빨았었던 놈들 다 코너로 빼 마이 카이슨 플로우는 바로 낚아 최자형 대방어처럼 미끼넣고 낚아 회뜨고 발라먹지 난 벤치 하나 뽑았다고 성공한 척하지마 돈 땜에 갈라서는 쿠가 곱창집 하는 놈과 뭐가 달라 이미지만 빠른 놈이 황승했지 다 이제 확실한 이분법은 친구 아님 적 뒤로 깔 건 다 까놓고서 지는 아닌 척 위선자리 발끈하게 하는 단어는 항상 사기꾼 잘 봐도 누가 사기꾼의 뒤에 삽입 중인지 난 너랑 악수할 생각이 없어 너네 팀과 같이 여기에서 꺼졌어 퍼리마다 널린 래퍼들의 시체 초가 내 여자는 한 명 개는 이 병원도 못 뺏어 영리 브론 제임스 로맨틱 성공적인 내 말과의 키스 전 영혼을 딱 벗자마자 쏟아지는 일에 내 몸랑 머니클립은 더 힘들어지네 매일 빡세하는 비트들이 많아 항상 재능 넘치는 놈들과만 코워크 이건 확실해 나는 페이주던 때 먹고서 갤러리아 가서 놀고 쇼핑하지 않아 양아치와 랩은 그 기준으론 아니지 그런 놈이 꼭 하는 말은 누가 갑이지 바보장고 넌 캠파이어 난 화염이 돼 번져 변한 건 많지 but still I'm in my culture 돈이 아닌 시간이 부족해 요즘 술 마시는 것도 지겨워 난 요즘 내년 말에 9월동에 가게라 난 해야겠어 못 알아 들었다 해도 안 알려줌 코스트 D.O.C. E.O.S.Kills 너는 말이 감당할 수 없지 리듬 파워 in the place to be a dick suckers 어떤 놈이 됐든 간에 yeah you can't stop us Yes sir Night Bye